오늘 뜯어왔으니까 아우 햇빛에 고생했어. 언니도 고생했어요. 아 병어다. 어둡게 말로 먹자. 지금 병어를 오늘 찜을 하려고 그래요. 와 신나다. 제철이죠. 원래 이제 여름철 하면 병어하고 하지 감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병어 하지 감자 조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원한 무호를 좀 넣을 거예요. 병어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 언니 병어 요리 다 끝났어? 아니야 지금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 응. 그럼 우리 언니 묵사발이나 묻혀 먹자.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잘 쓰셨다. 오늘 같이 이렇게 후텁지근하니까 빨리 한 사발 들이키고 싶다. 와. 아 이게 카무트라는 건데요. 저게 저게 카무트인 거예요? 네. 아. 긴 쌀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제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쌀을 7정도 넣고 카무트를 한 3정도 넣어요. 그렇지. 같이 섞어서 밥을 해 먹으면 혈당 조절이 굉장히 남 개인적으로 도움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머. 나는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더라. 어머. 왠지 더 구수할 것 같아 냄새가. 색깔이 황금색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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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쳐줘. 맛있다. 맛있다. 밥죽에 묻힌 밥알도 그냥 맛있네. 저희 아버지가 당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심하셨고.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흰쌀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당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카무트를 한 번 밥 넣어서 져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딸한테 사달라고 그랬더니 인터넷 쳐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사 보냈더라고. 근데 다 먹었어. 아 그래? 나 이런 게 좋더라고. 그래? 딸내미도 혈당이 있으니까 먹여야 되겠다. 아 그래? 잘 됐다. 임신 당뇨. 임신 당뇨? 임신 당뇨? 임신 당뇨가 있어요. 원래 평소에 당 없던 분도 임신했을 때 당뇨가 돼서 아기 낳을 때까지 관리하는 엄마들 많아요. 아 진짜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오는 거더라고. 임신성 당뇨병을 겪은 분들은요. 나중에 거의 100% 가깝게 당뇨병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당뇨 언니 전 단계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카무트 계속 이렇게 해서 당 관리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아까도 혈당 체크해봤어. 근데 정상계도로 돌아왔더라고. 93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상이죠. 원래 저러시 109였는데 93으로 내려갔네요. 네. 네.